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한국강의 보석감정원에서 오늘 날짜로 핑크 다이아몬드를 보석감별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희귀한 색상의 핑크를 지니고 있죠. 전형적인 핑크 다이아몬드고요. 3.6헤럿입니다. 당연 다이아몬드고요. 경도도 10이 나옵니다. 아주 멋지게 커팅이 됐어요. 물방울 로즈커팅을 했고요. 이런 반지나 목걸이 해놓으면 상당히 예쁘겠죠. 내품물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등급을 봤을 때는 89.8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품물과 전체적인 평균을 하여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핑크색입니다. 역시 다이아몬드는 빛에 반응하고 열 전도성이 넘네요. 후카골로 옵니다. 여기 보석감별서가 발행이 됐고요. 역시 대한민국 포항산입니다. 전체적인은 89.8G고요. 3.6캐럿입니다. 이상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습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